김희재, 중병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4,053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서론 최근 가수 김희재가 9월 소난 스타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50만원을 중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선행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희재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미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희재의 기부활동과 그가 지지하는 한국소아암재단의 지원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1. 기부의 배경 김희재는 소난 스타 가왕전에서 50만원의 상금을 수상한 후 이를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기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결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기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그의 기부가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 소난 스타 가왕전 소난 스타 가왕전은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다양한 스타들이 참여하여 모금활동을 진행한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희재는 이 대회에 참가하여 그의 목소리와 재능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기여하였다. 2. 한국소아암재단의 역할 김희재가 기부한 금액은 한국소아암재단을 통해 소아백혈병 및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이 재단은 만 19세 이하의 소아암 환자와 25세 이하의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1. 지원사업의 종료 한국소아암재단의 지원사업에는 수술비, 병원치료비, 희귀약품구입비, 병원보조기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홍승윤 이사는 김희재의 기부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하였다. 2. 2. 기부금의 사용 재단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철저히 관리하며 수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희재의 기부금은 직접적으로 소아백혈병 및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3. 김희재의 기부활동 김희재는 이번 기부 외에도 여러 차례 기부활동을 진행해왔다. 그의 누적 기부금은 4,053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그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희재는 자신의 음악활동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도 기부와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3. 1. 팬들과의 소통 김희재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부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기부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기부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3. 2. 자선 콘서트와 기부 김희재는 11월 16일에 자선 콘서트 5959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콘서트는 더 많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행사로 관객들은 김희재의 공연을 즐기면서 동시에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선 콘서트는 많은 이들에게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4. 사회적 책임과 스타의 역할 스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만큼 그들의 행동과 말은 큰 영향을 미친다. 김희재는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스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의 기부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선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1. 기부 문화의 확산 김희재의 기부는 그가 속한 케이팝 산업에서도 기부 문화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김희재의 발자취를 따라 기부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4. 2. 팬들의 참여 유도 김희재는 팬들에게 기부 참여를 독려하며 그들의 참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김희재는 그의 팬들과 함께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기부의 의미와 중요성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다. 김희재의 기부는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며 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 1. 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 김희재의 기부는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5. 2.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기부는 개인의 힘을 넘어 사회 전체의 연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희재는 자신의 기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6. 앞으로의 활동과 기대 김희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기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의 음악 활동과 자선 활동이 결합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6.1. 새로운 프로젝트와 공연 김희재는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와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부 활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6.2. 기부의 지속 가능성 김희재는 기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기부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결론 김희재의 기부는 중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으며 그의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란다. 4,053만 원의 기부금이 많은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원한다. 그의 기부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많은 이들이 기부와 나눔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김희재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며 그가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기원한다. 그의 음악과 기부 활동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김희재가 이루어낼 미래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낸다. 김희재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ỗi